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쁘시니까 이제 또 떠나실 분은 떠나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흘렀지만 묵묵부답사회 윤석열 후보가 행운으로 그냥 당선된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서초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사례는 서울특별시의 대표 사례이기도 하고 3구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신 분은 끝까지 한 20분 정도 걸릴 테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민디님이 제공한 2022년도 대통령선거 서초구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후보별 차이집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차이집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6에서 14% 정도를 빼앗아서 이재명 함께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5%입니다.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패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100%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민디님의 아주 걸출한 그런 분석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 테이블을 갖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멋진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A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이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서초일동 관외사전투표 당일투표 서초이동 관외사전투표 당일투표 이런 매트릭스가 딱 나옵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A가.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율을 구했습니다. 득표율을. 이게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이게 득표율 자료입니다.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이 선관이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값이 아주 큽니다. 11% 9% 11% 14%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크게 나옵니다. 이 값이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두 분이 다르게가 신민디님이 그린 것이고 이 그래프는 제야전문가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 A까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불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초구의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증거물입니다. 선거사계의 어마어마한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를 좀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공병호TV를 꾸준히 듣는 선관위 관계자라면 상당히 몸을 뜰 겁니다. 왜? 이 A라는 것이 바로 범죄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 A는 컴퓨터를 포맷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 증거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투표지 불귀를 그냥 포맷팅 해가지고 없앨 수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올라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이 A라는 자료를 불변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겁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한 사람들은 모든 범죄 행각을 바로 A에 남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A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할 때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물인지. 그래서 투표지 불귀를 다 포맷팅 하고 관악 청사에서 서버를 다 뭡니까 4.15 총선에 사용된 것을 옮기고 해가지고 로그인 기록 이런 거 다 없앴겠죠. 포맷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재야 전문가가 갖고 있는 것이고 시민 디딤도 갖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A를 분석하기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당일 투표에는 문제가 없는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수학관계식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포착이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윤석열을 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20%를 빼앗고 심상정 이름을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20%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긴 등식관계가 그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B입니다. B. B를 분석해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냐. 딱 20%가 나오는 겁니다. 20%를 훔친 겁니다. 각각 20%를 훔친 거가 그리고 동별로 몇 표씩 20% 뭐가 되는지 쫙 나오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합계가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몇 표 훔쳤냐. 15265.20 020은 없으니까 제외해버리고 15265표를 윤석열 후보와 함께 훔치고 심상정 후보한테서 517.60 060은 반올림해가 518표로 훔쳤네요. 그게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딱 넘어간 겁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B가 위대한 발견입니다. 빵빠라빵 하고 이런 B가 위대한 발견입니다. B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A를 만들어낸 겁니다. A를. 그 관계식을 그냥 딱 사후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정확한 수학적 관계가 찾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관계가 찾아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러면서 발견한 거예요. 전국의 모든 데가 발견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하고 2017년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를 이런 식으로 특정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 수만큼 그대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그게 수학관계식이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에 뭘 만들었냐. 표가 조작되기 이전에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구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 시 칸에 있는 이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a는 가짜 b 옆에 있는 이건 진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죠 백분율을 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것이 이거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뭘 구했는가 하니까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구한 것이 바로 마지막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모든 거의 모든 수치들이 오차범위 0에 3% 내머물고 있고 열병식 하듯이 특정정당이 모두 플러스고 특정정당이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조작한 경우하고 조작하지 않은 경우하고 이렇게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좀 호기심이 강하신 분들은 공방성 그런데 그 조작식 어떻게 찾아내었습니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작식을 찾아낸 게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값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안 됐으면 사전투표 동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거의 0에 접근합니다. 조작값을 써가지고 표를 훔쳐가 표를 한 사람한테 더해 줬으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찾아내면 거기에서 조작값이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 0.40이라는 거가 있죠. 여기 보시면 0.40이 있습니다. 0.40. 0.40. 이 0.40. 그다음에 0.24가 0.40이 40%. 이게 관외 사전 서초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평균값입니다. 밑이 뭐죠? 당일 투표 득표율 평균값 26%입니다. 13% 정도가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26%, 11% 정도 여러분들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러면 어디 드러나는 거 아닐까? 바로 이 그래프에 드러나는 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 이러면 작업을 어떻게 했는 거 아닐까? 이 선관위 자료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40%, 당일 투표 득표율 26%, 차익값 13%, 어마어마한 조작값이 발견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38%, 당일 투표 득표율 26%, 11%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 심각하구나. 이것을 조작값을 계속 대비해 가지고 거의 차익값이 제로가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제로 나옵니다. 관외 사전투표 평균값 28%, 당일 투표 득표율 26% 이게 반올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익값이 1% 정도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냅니다. 관내 사전투표 25%, 당일 투표 득표율 26%, 차익값 마이너스 1% 오차값입니다. 여기서 딩동댕 울립니다. 그 값이 바로 뭔가 아니까 20%가 훔쳐갔을 때, 훔쳐 조작값이 적용될 때 뭐죠? 적용 20%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원위치 시키게 되면 거의 정상투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작값을 20%씩 넣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켰구나 그렇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원자료를 관내 사전투표 100%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10% 나옵니다. 그건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나올 때까지 0이 나오는 조작값이 몇 퍼센트를 찾아내 보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에 0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20%를 빼앗고 심상정을 20% 빼앗을 때 바로 관내 빼기 당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오차범인 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 20%를 조작한 걸 찾아낸 겁니다. 종로구는 30%를 찾아내고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재야 전문가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수준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여러분들 자료 분석한 겁니다. 이게 뭐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찾아낸 값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앙선거 관련해 자료 딱 발표하면 뭐가 나옵니까? 총 조작규모가 23.4%가 딱 나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685%를 빼앗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685%를 더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3.4%에 해당하는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시죠. 조작값 20%, 20% 다 수정해가지고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구하고 나니까 이게 제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9% 당일투표 득표율 70%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업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학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뭡니까? 그냥 그래서 소수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소수 사람들이 전산조작의 핵심입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